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좋지 않나요?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소화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름에 주스를 위해서 가끔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치아가 정말 없어서 잇몸 밖에 없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과일은 그냥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씹어서 먹어야 돼요. 가장 좋지 않는 것은 씹어 먹을 때 그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스를 마시는 건. 씹어 먹어야 돼요. 반드시 타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씹어 먹게 되면 포만감 형성이 돼요. 첫 번째는. 그런데 그냥 삼키면 그냥 배가 빡 차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 건강과 심지어 맛까지도. 우리 미각은 되게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미각이라는 신경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 미각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씹어서 자극을 줘서 얘들이 그 맛을 인지하도록 맛에 대한 감정을 철저하게 인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씹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갈아서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보통 시간이 없을 때 과일을 갈아서 한 잔 마시고 가잖아요. 습관되는 것 좋지 않아요.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갈아서 시간 없다고 후덥덥 이렇게 마시고 가는 것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안 좋은 것은 그 과일 안에 야채를 섞어요. 당근이나 뭐 시금치나 케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같이 마시는 것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가끔 게다가 누나가 진짜 hè bow醤이 눈렀엿인 totalement! 댄스는 안경기 시정인 últ reden 장 czyli 조을 추와드üre 고개 이렇게 이상했을 때 아멘